평은 암이다 엄마가 평은 수술을 하고 치료를 했다 하더라도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본인의 사주팔자가 내 평생 지금까지 살아왔어도 참 편하다 즐겁다고 산 적이 없다 남편이 있어도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가 아니라 그렇죠? 남편이랑 지금 같이 안 살죠? 주말 부부식으로 지방에서 일을 하니까 주말에만 집에 왔었는데 최근에 상관소송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혼하자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혼을 안 해주고 그런 상태예요 남편은 엄마가 남편의 덕도 없고 남편은 뭐라 그랬어 개같아 개 왜냐하면 아내가 아파 그러면 엄마는 결혼을 잘못했다는 소리가 먼저 나온다고 그러니 엄마가 아프기 전에도 그렇고 이 남자는 가정이라는 게 그냥 이름만 나는 가정을 갖고 있다 라는 이름만 그런 거지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없었다고 없었고 자기 멋대로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그런 사주예요 그런 사주 엄마 사주의 애가 내가 그렇게 복이 없다 보니 남편도 그러고 밖에서 여자가 있든 딴살림을 하든 여기는 어떻게든 간에 이혼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부부간이 부부가 아니다 그러니 떨어져 지내는 뭐야 그게 뭐야 별거를 하든 그런 어떤 입장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엄마는 그 남자를 놓으셔야 돼요 이혼을 안 해준다면 소송하세요 애들한테도 아버지 자격이 없고 아내한테 남편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이도 먹었는데 그 남편을 바라보고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엄마한테는 짐이에요 그러니 그 엄마 마음이야 살고 안 살고도 사실 엄마 마음이지만 내가 봤을 때는 엄마도 정이 없어 남편에 대한 정이 몸이 아프다 보면 마음도 약해지고 사실상 그렇지만 그 아플 때 상처가 더 했다라는 얘기야 남편에 대한 어떤 상처가 그래서 여기는 남편하고는 제가 봤을 때 어떤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준다 그거 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 거야 마누라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겠지 그거 사람이냐고요 맞아요 저 죽기 기다리고 있는 거 맞죠 그럼요 그러니 이혼하세요 그 여자하고는 재혼하나요? 저 죽으면? 하죠 당연히 하겠죠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뭔 상관 있어요? 그 사람 앞에? 그 사람한테 애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아니에요 이혼하시라고 엄마 엄마가 또 앞으로 더 살아야 되잖아 관리 잘해야 되잖아 내 몸 아껴야 되잖아 그 병이 내가 갖고 싶어서 있는 병이 아니잖아요 힘든 일 하면 안 되고 힘든 일은 안 돼 뭐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이 몸으로 크게 고생 안 할 수 있는 어떤 걸 하시고 뭐 이렇게 먹는 거 조절 잘해야 된다고 그러시니까 그런 거 조절 잘하시고 일단은 마음이 편해야 돼 마음이 일단은 마음이 편해야 돼 상관여 소송하세요 하고 진행 중인데 변호사 사무실도 잘못 택한 것 같고 워낙 인턱이 없다 보니까 결과는 뭐 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지난 4월에 소송을 냈어요 소송을 내고 그때 그때 내가 너 바람피는 거 안다 나 너랑 안 산다 이혼하자 그때 얘기를 했었고 근데 뭐 이혼은 죽어도 못한다 뭐 이런 식이니까 내 눈에 띄지 마라 뭐 이렇게만 돼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눈에 띄지 마래? 아니 내 눈에 제가요 제가 내 눈에 띄지 마라라고 했고 그런데 저도 알아 인복도 없고 남편복도 없고 자식복도 없는 거 아는데 기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죄송해요 괜찮은 기대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아들애가 아직 대학교 3학년인데 대학 졸업하면 그때나 좀 근데 그때까지 어떤 생활을 해야 하니까 지금 재활한 지 수술하고 재활 1년 됐어요 지금은 조금 막 수술했을 당시에는 일어나서 걷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걸어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있고 그런데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앞으로 언제까지 살 거다라고 자신은 못하지만 살 때까지는 생활비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전에도 뭐 내 생활비는 내가 벌어서 살다시피 했지만 근데 이제 아파서 보니까 경력 단절도 됐고 갇힌 곳 그 병원비 쓰다 보니까 갇힌 것도 없고 뭔가 일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마땅히 뭐 그래서 일단은 그 요양보호사 시험을 봐서 그거는 이제 뭐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해서 몸이 좀 나아지면 한 건 두 건 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해보려고 돈은 벌어야 하니까 지금 그래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제가 선생님한테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린 건 이혼 운이 왔는지 이혼을 해야 되는 건지 이혼을 하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조금만 더 살아달라 되는 데까지 애들한테 조금 더 해주고 싶어서 얼마나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지금은 이혼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들의 학비나 생활비 일부분을 받으니까 받지는 않고 책임을 지고는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막 그것까지 다 끊어지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져서 뭔 일인 줄 알겠어 소송을 못 내는 이유도 저는 정말 안 살고 싶은데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럼 엄마가 엄마 마음을 지금 충분히 뭔 일인 줄 알아요 알고 이해도 해요 하고 엄마 마음에서도 그렇고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이들이 자립을 할 때까지 독립해서 나가고 직장을 다니고 할 때까지 그럼 그렇게 뭐 방법이 없으니 어떻게 죽을 듯이 웬수 같아도 그렇지만 이 부부는 언젠가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같이 못 산다는 건 아셔야 돼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은 계속 겉돌고 어쨌든 뭐 주말 부부가 됐든 이 핑계다 됐든 핑계 대고 겉돈다고요 그래도 안 끝나죠 안 끝나죠 그러니 엄마는 그냥 지금 딱 그거 한 가지 목적 자식들을 키워낼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것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 남편이 다시 돌아오고 가정으로 돌아오고 이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거는 뭔 짓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마음을 비우고 애들이 독립할 때까지만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상관절 소송도 하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 상관절 소송에서 하면은 법에서 얼마 줘 줘야 돼 어? 그러면 내가 봤을 땐 엄마가 지금 요양보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제 남의 집에서 취직을 한다 힘들어요 힘이 들어 취직이 안 돼요? 어? 취직을 할 수가 없어요? 어? 취직하기도 어렵고 일하기도 힘들고 요양보사 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전보러 오시고 해서 알아 그 직업이 어떤지 아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소송에서 이기면 엄마가 혼자 할 수 있는 장사를 하세요 내가 쉬고 싶을 때 아플 때 조금 쉬고 할 수 있는 거 어? 제가 장사운이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뭐 김밥집이 됐던 어? 조그만 거 있잖아 김밥집이 됐던 소소하게 그 금액으로 내가 차려서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차라리 하세요 그러면 내가 내 몸도 조금 보호하고 왜 유방암이 걸렸으면 유방암 같은 경우는 전이 되는 확률이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면 그 집에 가서 또 엄마가 건성건성하는 성격이 아니란 말이야 네 내가 뭔 일을 하면 똑부러지게 하려고 그러고 마무리까지 잘 질라고 하고 이런 성격이단 말이야 내가 뻔히 안다고 그러면 피곤하다고 피곤하다고 그렇다고 해서 남의 집인데 내가 아이고 나 피곤하니까 갈라요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엄마도 살아야 되고 또 엄마가 경제적인 어떤 것도 생겨야 되고 그렇죠 그러시려면 그 돈은 그 남편의 제값이야 어? 그러니 엄마가 그 소송에서 이기면 이기실 거야 이기면 조그맣게 그 돈 갖고 조그맣게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그게 엄마가 내가 더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남의 밑에 있는 것보다 가게를 하면 가게가 요즘에 엄마가 나가서 요양보호사를 해 그럼 월급 얼마나 돼 뭐 한타임 하면 7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한 달에? 아니 그니까 그게 이제 3시간짜리 재가를 하게 되면 그 좀 친한 언니가 아니 봐봐 내가 하는 말은 자 엄마가 70만 원을 벌든 돈 욕심이 나서 무리를 해 어? 그러면 나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애들 다 키워놓고 그죠 어 그거를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야 지금 돈을 벌어서 엄마가 떼부자 될 수 없다라는 거야 어? 그리고 내가 남의 집에 가서 성격이 그런데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 주는데 남한테도 민폐가 될 수가 있잖아 내가 갑자기 아프면 네 안 된다고 그러니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쵸? 그럼 내가 어디 가서 남의 집 월급 받는다 생각하면 크게 욕심 안 부리면 그거는 내가 해나갈 수가 있잖아 엄마를 생각해서 얘기를 해 주는 거야 어? 네 애들 뭐 이제 다 컸고 어? 졸업하고 하면 그때까지는 그것 때문에 이혼을 안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럼 그렇게 하고 엄마가 나머지 버르라고 그렇게 해서 버세요 남의 지 어디 직장을 다닌다 또 아파서 그만두게 돼 있고 또 그만두면 또 잘리고 소개시켜준 사람도 그렇고 그런다고 그렇게 그쪽으로 궁리를 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혼을 안 하고 버티면요 이혼 안 하고 버텨도 따로따로 살아야죠 따로따로 사는 건 관계가 없고 뭐 때문에 이혼을 하지 말아야겠다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은 건데 그 이유는 땅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혼 못 해주는 게 뭐가 있으니까 그렇잖아 죽으려면 바란다고 그랬잖아 그게 아들한테 가야만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상관없고 제가 욕심을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아들한테 가야 하는데 만약에 제가 이혼을 해주면 재혼을 할 거잖아요 재혼을 하면 그 여자한테 그 여자한테 아들이 있어요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거 때문에 이혼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요즘에 들어서 처음에는 너무 끔찍하고 싫어서 이혼만 하자 나 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이혼만 하자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또 주변에 언니들이 다 하는 말이 그리고 이 인간이 그래도 그래도 그 땅을 지 살아생전에 팔았을 것 같진 않거든요 내가 너 하고 싶어서 그 여자랑 만나서 살림을 차리든 가서 잡아서 징그든 신경 안 쓸 테니까 이혼은 안 해준다 그 땅 때문에 안 해준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선생님 저도 이혼을 못하겠다라고 했고 내가 강력하게 이혼하자 나는 너 정말 보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머니 살아계실 동안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렇게 엄마 봐봐 어찌 됐던 어찌 됐던 이혼을 지금 하지 않은 상태이기만 한 거지 부부가 아니야 부부가 아니야 얘기를 길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죠 어차피 도장만 안 찍은 도장만 찍어서 너 남남인 거 안 돼 그것만 안 된 거지 여기는 어차피 부부가 아니라고 다른 여자하고 있는 것도 알고 다 알아 그럼 남편은 또 자기가 이혼을 안 해주는 이유가 있어 그쵸 그러면 어차피 남남이잖아 따로 같이 안 살잖아 그러니 굳이 이혼에 대해서 엄마가 막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궁리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남남이잖아 지금 똑같아 도장만 안 찍은 거지 그지? 그지 모작에서 엄마가 안 빠진 것뿐이 똑같다고 그럴 것 같으면 엄마가 아들 문제도 있고 이렇다 하면 그냥 너 따로 나 따로 사세요 그거에 대해서 굳이 이혼 도장을 꼭 찍어야 돼 말아야 돼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어 근데 혹시 중간에 뒤통수를 맞지는 않을까 뒤통수 맞을 게 뭐 있어 제가 봐도 그 여자랑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잔머리를 잘 걸리는 이쪽이라 나중에 아들하고 딸한테만 피해가 안 가면 되는데 갈 것 같아서 아 그러니까 어차피 뭐 엄마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혼은 지금 못하는 거잖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거 계속 이혼을 주장을 하면 하겠죠 저도 나한테 애정 있어서 사는 건 아닐 거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니까 그건 아니니까 그 이혼에 너무 집착이나 이혼에 미련을 갖지 마시고 그냥 내밀어 두라고 너는 개다 사람 아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만약에 내 자식한테 네가 뭔 일이 있으면 나는 너 가만 안 내겠다 그냥 그 마음 갖고 사세요 어차피 남편 아닌데 지금 그렇죠 자의신 이제 엄마가 살공일을 하고 살아야 돼 그거 가지고 엄마가 신경 쓸 필요는 없어 그렇죠 상간녀 소송해서 뭐 이쪽에서 이기고 했으면 남편이 자연적으로 이혼하자는 얘기는 나올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가 있어 여기는 부부가 살 수가 없어요 결론은 근데 지금 엄마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지금 대니까 그러는데 그냥 내 나오는 점사로는 못 사는 부부다라고 나오니 엄마가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냥 그냥 이혼만 안 한 거지 그냥 그렇게 밀고 나가고 자식 클 때까지라도 그냥 그렇게 하시다가 지들이 이혼하겠다 그러면 엄마 판단이 이혼해야 되기 때문에 하시는 거고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엄마가 살공일을 먼저 하시라는 거야 뭐 어차피 정이 벗어진 남자한테 뭘 기대하고 뭘 의지하고 살겠다고 그래 신경 쓸 것도 없다고 걔가 나를 뒤통수를 때릴 건지 자식들이 그럴 건지 애들은 독이 없어 애들도 독 있어 어? 애들도 예를 들어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아빠를 좋게 보겠어 애들이 아무리 착해도 그게 그거로 때문에 너무 엄마가 그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애들한테 이상한 소리 할 필요도 없고 엄마가 살기 싫은 건 엄마가 살기 싫은 거지 자식들한테 그 영향을 왜 주냐고 애들 활발하게 크고 근심 없이 크게 해야지 어? 그건 엄마가 잘못된 거야 애들 앞에서 눈물 흘리고 사네 못 사네 어?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고 그거는 안 돼 어? 애들은 그런 걸 차라리 애들이 그냥 느낌으로 어? 알든 어쩌든 아 그렇다 하면 애들이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어요 저보다 애들이 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 알든 모르든 하지 말라고 엄마는 내 말을 애들 앞에서 죽네 사네 소리 하지 말고 잘못했다고 엄마 아픈 거는 엄마 스스로가 이길 방법을 찾으시라고 아시겠어요? 제가 얼마나 살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산다고 그러면 그때까지만 살라고? 아니 어? 내가 아까 말했잖아 엄마가 살고 안 살고 어? 명은 하늘에서 저어준 거잖아요 어? 엄마가 살라고 내가 말했잖아 힘든 일 하지 마세요 어? 어? 그 얘기는 뭐야 나 건강 관리하라는 거 아니야 늘 건강 관리해야 된다고 남의 집에 있으면서 그렇게 되냐고 안 되니까 어차피 엄마가 돈이 조그만 거 새기든 뭐 하든 내가 남한테 가서 월급 받고 사느니 조그만 거라도 내 뭐를 하라고 어? 그러면 내 마음이 좀 편해질 거 아니야 있잖아 어디에 묶여있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하면 어디 큰 돈 벌려고 하지 말아라 그랬잖아 그럼 내가 생활하는데 만큼만 벌으면 그거 가지고 조금 마음 편하게 있으라는 얘기야 벌 수가 있나 싶어서 있죠 그 정도로는 벌죠 생활만 되면 되니까 어 생활만 되면 되잖아 그렇게 그렇게 하라고 어떤 쪽으로 아까 말했잖아 뭐 김밥집이 됐든 힘든 거 못하니까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분식집이 됐든 이런 쪽으로 음식 쪽이 저랑 맞나요? 괜찮아요 분식 쪽 분식 쪽이? 응 뭐 백반집 이런 거 힘들어서 못하니까 장사를 한다고 또 이것저것 구상하지 말고 그런 쪽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재료 받아서 그냥 엄마가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하시라고 무리하게 하지 말고 체인점 같은 체인점 같은 응? 체인점 같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응? 네 그런 방법을 쓰세요 요양사 지금 공부해서 또 그거 하고 그리고 그거 힘들어요 편한 직업이 아니에요 응? 나도 아픈데 아픈 사람 그거 돌보고 한다는 게 보통 일이냐고 일단 그거는 9시부터 6시가 아니라 시간대를 하는 거니까 시간이 짧으니까 그래도 똑같아 똑같아 응?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저기하면 그 기운자도 들어오는 거고 똑같아 선생님 다른 거 여쭤봐도 될까요? 딸이 지금 고직 중인데 취직이 안 될까요? 하 딸이 네 19년생 범띠요 범띠예요? 네 얘가 양력으로는 일월 육일인데 음력으로 동지 딸이어서 취직 돼 언제쯤 될까요? 6월달 지금 이달 되겠는데 이달에 괜찮은 자리일까요? 응 괜찮은 자리일까요? 네 딸 똑똑하고 이래서 자기 판단을 믿고 가는 애라 딸한테 맡겨 엄마가 다니는 거 아니니까 네 딸한테 맡기고 딸 같은 경우는 이달에 운이 좀 들었어 취직하는 운이나 이달 내달에서 들었으니까 딸한테 맡겨 걔 굉장히 똑똑한 애야 아들은요? 아들도 애들은 괜찮아 지들만 알아서 잘 살아 엄마 걱정이지 애들은 똑똑하고 어디 가서 처세하고 이런 거 행동하는 거 이런 거 애들 굉장히 깔끔한 애들이고 괜찮아 남한테 의지하고 이런 애들 아니고 민폐 주고 사는 애들 아니야 그거는 맞는데 아들의 같은 경우에는 대인관계가 좀 원활하지 못한 거 같아서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친구 자기가 살라고 하면 나중에 살라고 그러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러면 자기가 바뀌겠지 바뀌어가겠지 엄마가 지금 그거 걱정하는 건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셔 알았지? 네 여기 내가 봤을 때는 엄마는 지금 이런 우왕관이 너무 많이 꼈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